빨간붓고 있는 거 누구야 빨간붓고 있는 거? 찾았다 우리 집에 빨간붓고 있는 사람이 두 명실에 있잖아? 나 이스터진 형 같이 있고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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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야 그냥 쟤네들 옷을 말할 수 없나? 그러면 걔네들만 노리면 되니까 해만디 미네 미안한데 나 지금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재접하세요 재접 무서워서 재접 못하고 있어 모르겠어 그건 너 알아서 해 그것까지 신경 쓸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 재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거 다 그냥 와 그냥 와 따라와 사망 그냥 따라와 돌 위에서 죽으면 누구야? 그러니까 돌 위에서 누구 죽어있는데 그러게 돌 위에 시체 있는데 저거는 잉여 같은데 옷 보니까 뭐야 누가 캔다 돌 누가 뭐 캔다 돌? 이건 무시해 이건 무시해 저거 지금 왔어요 쌀벌이님이네 쌀벌이님 이거 죽은게 아니라 접속 끄는거야 돌 위에서 아 접속을 끄는거야 돌 위에서 아 냅둬 냅둬 총 어디서 쏘냐 이거 아 뭐야 어디에 로스님 어디서요 어 이스터지님 뒤에 있었을텐데 누군지 모르겠어 어 위투마우 까고 있어가지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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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스 있잖아요 걔네들이야 지금 섹시에스? 에이 제이 에이헥스인가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전열이 전혀 우리가 가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누가 우리팀이야 어 전혀 지금 안되니까 집으로 가 그냥 어 집으로 가야될거같아 이거 안되겠어 지금 우리가 재정비하고 다시 와 그냥 야 이거 재정비하고 다시와 야 이거 재정비하고 다시와 어 지금 전혀 지금 전열이 안되 이거 집으로 와 집으로 다와 어 우리팀 돌보냈어 지금 방송을 떠나서 이렇게 싸우선 안되 지금 완전 우리가 지금 우리 팀도 못알아보는데 어 그래그래 지금 이렇게 싸우선 안되 어 그래그래 지금 이렇게 싸우선 안되 저는 노스다 아크님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앞에있기때문에 새꺼 태도 다 뺐어요 몰라요 처음부터 벗겨져있네요 어 저 뒤에 쏜다 아 그래엉ㅎㅎㅎ 지그재그로 오세요 지그재그로 옹이거답관석 공동식구현 아 쌀버리님야 쌀버리님 구 để되 On 공공공공 야하 rabbits 이쪽은 좀 바닥에 이런게 많으니까 조심하자 안돼 안돼 저 죽이는 사람 죽였어요 일단 한 명 저희 누구에요? 저희에요 저희 저희 집에 가는거에요 이제 저희 네네네네네 야 우리 옆문으로 가자 옆문으로 그래그래그래 정문은 개불라 거치면 다 들어오세요 네 확실히 이 문이 숲속에 가려져있어서 좋아 이 문 말고 저 뒷문? 들어오시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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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저 사람 누구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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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쌀벌이 님이구나 왜 들어와 싹다 들어와 싹다 빨리 들어와 뭐지 다 들어왔어? 난 우리 들어왔는데 쌀벌이님도 들어왔어 쌀벌이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쌀벌이님 저희가 쌀벌이 쌀벌이 이런거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저희가 고구려 부흥기에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쌀벌이님 문 열어드릴게요 나가시는길 저사람이예요 우리 보고싶었냐 네 쟤네들이었어요 한 두명 있던데요 그저 한명은 죽였고요 일단 아유 잠시만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누가 내꺼 설계도 조각 먹은 사람 있어요? 아 제가 먹었어요 300개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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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십쇼 돌 4300개 아 오케이 게이들 나무 300개 야 누가 죽였다고 누가? 누가 문제라고 이스터즈님 저 어 지금 그 ORIJ 있잖아요 아 예예 일본어 네 쟤랑 그 AJAX인가 아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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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지금 말하는데 쟤네가 연합이야? 네 쟤네 둘이서 계속 그러는거에요 아 그니까 둘이서 아 둘이서 싸우는거야 쟤네들끼리 둘이서 저희들을 치는거에요 쟤네 둘이가 우리적이다 하나님이랑 지금 싸우시고 계신가봐요 쟤들이 짐 먹고 이러면 천양이족 지금 치면 나가린데 이거는 동맹박 아냐아냐아냐 그래도 그런거다 장난 장난얘기야 장난얘기고 우린 싸울 마음이 없어 지금 발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옷을 빨리 만들고 쇠가복좀 만들어봐 쇠 아 저기 그 뼈가복좀 만들어봐요 아 로켓발사기를 먼저 돌려야겠다 그래 로켓발사기 먼저 해 내가 아까 갖고온거잖아 98% 나이즈야 도면 500개 써서 그래도그래도 그래도그래도그렇게 해 사막님 가만히있어요 아 내가? 난 2%에 난 2%에 그걸 2%에 가져가기 싫어 난 야 내가 어세신크리드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동료 보내기할때 98%였는데 레벨 10짜리 만렙짜리 죽였다니까 자 이 옷이야 이 옷 제 킷 어디요? 야 간다 어 어 저 제 킷 그거 입으면 위에 갑옷을 못입던데 연구 시작 그럼 그냥 파란색 옷 입어요 어 갑옷을 못입으면 어 갑옷을 못입으면 이거 뭐 팀 목에 상관이 있나 제발 왜 어 정문에 왔는데 정문 문 좀 열어 됐어 설계도 얻었어 정문 비밀번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밖에서는 비밀번을 칠수가 없어요 어 그래요? 야 설계도 도면 내릴게 버릴게 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근데 이게 팀 목이 갑옷을 못입으면 그냥 파란복 하는게 낫지않아 어 그냥 파란거 하자 파란거 입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파란거 입어 파란거 먼저요 또 쐈어요 뭐야 야 우리한테 쐈어 봤다고 저기요 아 뭐하는짓이야 저게 제가 봤어요 야 우리집 쐈어 네 돌 벽 부너져 저기 뭐야 문 타격있어 네 잠시만요 어느 쪽 맞았어 어느 쪽 맞았어 야 우리 지금 바주카 설계도 얻은 순간에 지금 우리한테 바주카 쏜거야 1달았네요 괜찮아요 야 바주카 바주카 바로 준비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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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아니 형 조용히 형 바주카 빨리 준비해 저희 돌 있어요 돌 일단 바주카 만들라 했어 바주카 만들어 바주카 만들어 제 타워 지어드릴게요 그거는 한번 이거는 조져야되는 강이야 이거 특포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문에 지금 계세요? 네 저 정문에 있어요 네 저 정문에 있어요 그 어느정도 바주카 탄도 좀 만들어두고 그리고 탄약 아무것도 안 나와 탄 한개밖에 안 나와 지금 우리 아 그래? 아 그럼 안되지마 안되지마 미안해 테즈 전환할게 총 한 발을 쏴도 됩니까? 그럼 그거야 뭐 파란색 옷 다 일단 만들어 입어요 네 그 톰슨이 좋습니까? 돌격소총이 좋습니까? 좋긴 돌격소총이 좋지 오케이 반동은 돌격소총이 좀 심해요 데미지는 센데 근데 야 너 이거 왜 때렸냐 왜 때려도 상관없잖아 미안해 도민이 쳐있었군요 근데 돌아 아깝기네 미안해 3일 아깝기네 돌격소총이 잠깐만 HV탄도 들어가나요? 네 들어갑니다 돌격소총은 그 소총탄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HV탄을 일단은 일단은 HIV A지 아니야? 한 열판 아 열판이란다 열개만 빼고 38개 넣어두고 HV탄 열개만 쓸게요 옙 목재 어딨지 목재 봐봐 잡아가 끼었어 아까 목재 있었는데 아까 목재 있었는데 목재 천개 있는데 이게 뚫을까요? 아 여기 아니 아니 목재 있었어요 집안에 목재 별로 없어요 제가 봤는데 아마 없을텐데 많이 유황 돌려야되가지고 집안에 있는 화로는 다 유황 돌릴게요 유황 그냥 밖에 어디다 돌리시지 밖에는 일부러 그냥 혹시나 그거 털릴까봐 일부러 안 돌리는거에요 시간 너무 오래 너무 귀찮던데 이거 우리 집 밖에 있는 우리 저기 울타리 안에 있는 화로 얘기하는거 아니야? 응 그럼 뭐 그게 뭐 털리겠어? 혹시나 해서 여기 목탈이 들어오는 사람 있었네요 1인 인턴 오셨어요 다 넘치나보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얘는 뭐 그냥 갖고있고 그리고 자 우리 웬만하면 뼈갑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뼈갑옷 지금 어느정도 됩니까? 철갑옷이 있는게 없잖아요 뼈가 있으면 어느정도 돼 철갑옷이 철갑옷이 철갑옷 우리 만들 자원돼요? 저거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도면이 없지 철조각은 도면이 없어요 도면이 있어요 제가 철갑옷 있어요 표지판 갑옷있죠 아 표지판 네 표지판은 지금 없을건데 표지판 갑옷있지 않았어요? 누구? 저는 없어요 표지판 죽었나? 저도 없습니다 누가 있고 왔었는데 아까 누령시체 있었지 않았어? 뭐? 자 내가 재밌고 있어 철갑옷은 표지판은 원래 없었고 아까 누가 표지판 가고 이거 왜 HV 권총탄이 있는 나 봤는데 표지판 가고 그거 그거야 그거 쪼갑님인가 그랬을걸? 아 그래요? 네 죽이고 얻자 철판 바지 저 있긴 한데 와 이게 왜 빠져버리냐 예? 조공 왔다는데 아 조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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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들여 조공 받아들여 조공 받아들여 조공 받아들이고 아 보자 잠시만요 사슴을 죽여야되는데 이게 장전되야되는데 백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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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니가 가서 받아 다 아 오케이 사완이 가셨나? 그럼 우리 지금 가보다 아무것도 못만들어? 아니요 만들숨 있어요 무슨 가보 만들숨있어? 그러니까 우리 다 보급될수있는품로 전 뼈가봇인데 지금 나는 CEO헬메 만들어줄수있어 우리 뼈가봇 다 제작가능해 5인정도? 아니요 아니 뼈는 모질라 여보세요 여기 계세요 오씨 콩도씨 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 정문에 왔는데 우리집 들어오셨나 정문 아니야 왼쪽 같은데 잠시만요 짐이 넓어갖고 죽어서 왔잖아 형 왠지 우리집 올거 같은데 어디계시죠 아 여긴가 여기 바로 문 앞에 아 예예 여기는 저희가 정문이 아니어서 허락받으셨어요 건설하시는거 아여 여기 누가 일로 총 쏘는데 전 국물에만 충성합니다 아니 안돼요 여기 지금 대세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아니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아니아니아니 사과 초콜릿바 약한데 형 아니 저 일단은 동결임도 있어요 동결임도 아니아니 아니 아니 본인의 위해 드시구요 누가? 가져가시구요 일단은 한번 여쭤보세요 다른 나라에 이거 주변 나라에 좀 여쭤보세요 전 고구려 빼고는 암부에게도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허락해 드릴게요 근데 다른 나라에 침공 당하시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루케탄 하나보다 저희 집이 싸요 네? 네? 예 알겠습니다 예 대백제국 되시길 바랍니다 고기방패 하나 늘었다 자식사 오해하라이 방푸라는 거 아니야? 혹시? 몰라 저 사람도 옛날부터 하는 사람이라서 조만간 우리 집 한번 올 거 같다 그 지금 그 제가 웬만하면은 저희 다 보급품을 다 드리려고 했거든요 갑옷을 근데 지금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저만 템을 다 주세요 지금 왕인데 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나는 이거 다 레시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뼈가 못 있으신 분 나 뼈 바지는 있어 그 이스터즈님 예 예 벗으세요 예 바지가 없으신 거 어? 응? 아 됐어 우리는 뭐 힘이 없어 어허 아식스가 우리 노렸다던데? 고구려 노렸다던데? 아하하 저런 뭐야? 방풀이야 방풀 방풀이야 어 고구려 솔직히 노렸다던데 무슨 말이야? 아까 주포 쏜다고 했잖아 그니까 아 우리한테 쏜거야? 주포를? 저것들 지구원에서 저희 쏟은애들 아 방송보면서 우리 노리고 지금 C포 4개면 된대? 그니까 조방과 차장으로 오겠다 이거 아니야 문을 4층으로 지금 창고를 4층으로 옮겨요 4층으로 옮기고 문을 다 건설해야 돼요 지금 절대 못 올라오게 아니 그냥 겉에 외벽을 4개 더 채취하나요? 아니 소용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위로 올려야되요 아 그래요? 네 무조건 위로 올려야되요 그래 안그래도 위치가 불안하다고 시청자분들이 좀 그러긴 했어 네 제가 그래서 그 도구암도 옮기자고 했던게 거기엔 벽만 뚫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도구암도 옮겨야되고 그러면 오케이라는데요? 나무가 없어 근데 우리 아니 천양이네가 고구려라는건지 아는거야? 우리야 우리 방송 본다니까 지금 우리 털면 뽀찌 준다니까 최장님께서 오케이셨거든요 지금 아 정말 아이고 진짜 방송을 거의 일단은 지금 철조각있죠? 목재하고 철조각좀 주세요 제가 다 만들어서 옮겨드릴게요 위치에 저 일단 청겨드릴게요 지금 제가 제가 다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한 다섯개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네네 아식스 부족님들 방송 보고 방송 보고 있으니